꼬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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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 안녕 오늘은 나의 미모의 비결을 공개하려고 해 잘생긴 묻은 내 얼굴 이것은 이빨부터 관리해요 나의 특별함이지 꼬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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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뭐하려는 게냐 불안하다 뭐하긴 이빨 닦을 시간이잖아 꼬리 우리 꼬리 이빨 예쁘게 관리하라고 부들부들 효소팬을 선물 받았어 이게 이빨에 뽀송뽀송 지켜준다는 효소치약이 들어간 그 칫솔이군 응, 맞아. 그래, 그거야. 일체형이어서 너무 좋은데 칫솔 모두 보들보들해서 우리 꽁지도 하나도 안 아프겠다. 우선 세수부터 하고 양치도 치카치카 해보자. 꽃미남의 길은 참 힘들군. 어머머, 눈곱 좀 잘 때 봐. 나 요새 눈물 자고 민감하다고 잘해라고. 으이구, 거참 엄마가 어련히 알아서 할까. 1 더하기 1은 귀요미, 2 더하기 2는 귀요미, 3 더하기 3은 귀요미, 우리 꽁지 귀요미. 아, 너무 웃긴다, 꽁지야. 이제 이빨도 닦아보자. 난 마음의 준비가 됐다. 시작하자. 얼씨구, 마음의 준비식이다. 어머머, 이거 하나도 안 아파. 정말 부들부들해. 아이고, 그래서 다 드시는 거예요? 치약 먹는 거야, 이빨 닦는 거야 뭐야? 그래, 내가 좀 먹었다. 아깝냐? 얼굴이나 좀 누르지 마. 비숑은 털빨인데, 민낯을 까면 어쩌냐고. 어, 어머머,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데. 전에는 아프고 눈물 찔금 났는데, 이거를 치카치카 하니까, 나 이제 더 잘 알 수 있어. 잘됐다. 우리 꽁지이가 아주 예쁜데? 우리 꽁따이도 치카치카 연습 한번 해볼까? 이거 처음 양치를 시작하는 아기 꽁따이인게도 너무 좋은 거 있죠? 처음에 친해지는 연습을 했더니 지금은 아주 잘해요. 연습하고 잘하는 모습 함께 보실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재미있게 보셨거나, 재미없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 꽁꽁 튜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